안녕하세요. 경기도청의 구영슬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경기도의 대국민 실천운동 함께 극복합시다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이번엔 꼭 지켜야 할 7가지 개인예방수치 함께 알아볼까요? 실천 1.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자주 꼼꼼히 손을 씻어주세요. 실천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실천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실천 4. 의료기관에 방문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실천 5. 사람이 붐비는 곳은 방문을 피해주세요. 실천 6.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3, 4일 동안 경과를 관찰해주세요. 실천 7.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경우 경기도 콜센터 120이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관할보건소로 상담 문의하고 신고해주세요. 우리의 실천이 백신입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경기도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